안녕하세요 루이 루이 도망가셨어요 어떡해 루이 협조 루이 좀 숨겨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루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입니다 오늘 저 기분 좋아요 왜냐면 오늘 텐이 형 같이 있어요 지금 루이 처음... 루이 내 머리 제 머리가 안 돼 네 안녕하세요 저 머리 자랐어요 서프라이즈 리언도 있어요 리언 보여드릴까요? 리언아 리언 리언 보여줄게요 리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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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얀아 뭐하고 있어요?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갑자기 더워졌어요 머리가 길면 너무 목 쪽에 간지러워요 그래서 잘랐어요 좀 다시 양 보이게 왜? you guys are in class? you should go go and study 요즘 제가 고양이 이거 하고 있어 로이 이거 아직 빼면 안 돼 귀엽죠 이거 Don't you think he's cute? It's like a plan that a good for cats 구고 it's some plans that are good for cats 네 네 다들 밥 드셨어요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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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trying to read your comments right now My plan for the rest of the day, 음... Maybe... Just like go out, do some exercise, just running I wanna spend time with my cat today Just playing with them 리언 루이 지금 창문 있어요 지금 루이 밖에서 보고 있어 볼래요 루이야 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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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루이 왜 이렇게 무서워 루이 He looks scary 루이 루이 I'm in Korea Right now 리언아 탁 싸우지 마요 No, that's my place 루이 탁 네 애들 맨날 싸워 요즘 근데 진짜 They don't really fight, they're just having fun, like Playing fight Dude, I can't help you with your physical work, I'm bad at science 제가 최근에 고양이 샤워했거든요 처음에 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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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oup of American people 여러분 지금 학습하고 있는 학습 왜 다리 잘라요? 왜냐면 뜨거워 지금 루야 있어 루야 안녕? 지금 검정색이라서 털 진짜 대박이다 이따가 저 지금 라이브 하는 시간 진짜 bad time이구나 다들 공부하고 있는데 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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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드셨어요? 저 점심 이탈리아 음식 먹었어요 나가서 지금 3시에서 잠을 때 3시에서 야 아파요 이건 너의 과목 너는 못 나오지 야! 이 과목! 이 과목! 맞아요 지금 호잉이 털이 진짜 많아요 이따 나기 전에 그 그거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? 털터리? 털터리 맞아요? 그 The rolling thing for your clothes That take away all the dust and animals hair I don't know what you call that in Korea Yeah, he escaped Now he's right here Tin roller? 그거 맞아요? How do you pronounce that? Lit roller? 네, 전진 먹었어요 밥 리헌? Okay, 리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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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헌아, 왜 이렇게 빛나요? 귀여워 리헌아 이게 justement 빈 라가 sour 혜 Parr 럴렛 아니 열심히 아니 sm bu 리헌 럨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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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아... 아... I don't know He... He looks cute He's growing He's too young He need to eat a lot Oh, and by the way My cat They're not fat They're just Big 네, 살찌는 거 아니라 큰 편입니다 숨이 없지 저 이따 딱 5분 이따 제가 가야 돼요 루이 지금 코멘트 보고 있어요 5분 이따 가요 하이 하이 릴 있어서 이따가 나가서 뭐 준비해야 돼요 아... 마이 wanted my feeling right now 음, I feel very good today because the weather was nice 음 It's pretty good 지금은 너무 short 란랑 같이 놔줄까? 란랑 머리 진짜 짧았다 나도 웨이비 너무 싫어 네 밥 많이 먹을게요 진짜 많이 많이 요즘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려고요 이젠 요가나 펠레티스트 타니까 생각 중 그러면 운동 타니까 진짜 원래 운동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저는 솔직히 힘든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펠레티스트 펠레티스트는 힘드지만 그래도 그런 힘듦은 괜찮아 아니, 내가 운동을 원하고 싶었는데 웨이트 리프팅이나 다이어트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요가를 해야 할까? 근데 요가도 힘든 것 같아요 운동은 다 힘들지? 그래도 하나 뭐 해야 돼 건강 위에서 복싱! 복싱 그래도 다 복싱 근데 복싱은 좀... 너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복싱하면 이제 승부욕도 다시 나온 것 같아서 복싱하고 싶은데 갑자기 복싱 두세 번 하면 이제 내가 이제 복싱 대회에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 들까 봐 무서워요 네 여러분 I think I have to go now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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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 wanna say bye?